1.2.2.3.5.1 1.2.3.5.1 근데 팔로가 안 쓰러지니까 팔로가 이긴거 아냐? 팔로 졌어 멈추고 멈추고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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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멋진거 찍어줘 응 우와 그러면 얘 내부 치는지 요키에 맞았으면 엄청 많이 튕그러나갔을 것 같아 야 멈춰야지 돼 잠깐만 응 응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크라이온이 졌네 이거는 아 이거는 무게 이거는 좋은 무게 아빠 이건 이거야 어? 엉덩이 또 분리됐어요? 아빠 이거는 이거야 아빠 팔로 엉덩이 또 분리됐어? 이쪽으로 하면 팔로가 진다 응 이쪽으로 하면 크라이온이 진다 응 이거 잘 봐봐 응 봤어? 응 응 안돼 이거 봐봐 팔로가 좋잖아 응 이렇게 하면 팔로가 진다고? 응 이렇게 하면 팔로가 지고 응 그 다음에 쭈쭈그러면 크라이온이 진다 어 부르네 아빠 그런데 나 똑똑 똑똑 똑똑하지 응 아빠는 그냥 아우 아빠 너 몰랐어 아빠는 어떻게 생각했어? 아빠는? 아빠는 둘 다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냥 한밤을 동시에? 응 동시에 그런데 엉덩이 터불리 아빠 뭐가 좀 이상했지 아빠 아빠 아까 응 내가 근데 아까 내가 근데 뽀동님 엉덩이는 자꾸 왜 분리가 돼요? 응 응 팔로는 뒷발차기가 약간 태끼같아요 응 자 그럼 그쪽에서 하면 또 팔로가 지는 거예요? 네 어디 한번 봅시다 오빠 동시에 떨어졌잖아 이번에는 응 이번에는 크라이온이 응 이번에는 팔로가 중심을 많이 잡 이번에는 팔로가 중심을 많이 잡아가지고 아이고 잠깐만 콧물이 그래가지고 모든 고가 된 겁니다 응 콧물 좀 딱 크라이온이 계속 이기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1 대 0이에요 얘가 1이고 얘가 0입니다 얘 2 대 0 어 이번에도 크라이온이 이겼네요 얘가 조금 더 먼저랬는데 이번에도 크라이온이 승리네요 0 대 3입니다 뭐죠? 뭐죠?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얘가 중심을 잡았네요 그러면 1 대 3 어 또 크라이온이 승리예요 4 대 1 오 2 대 4 2 대 4입니다 오오 이번에는 바로 5 대 2 5 대 2 5 대 2 5 대 2 5 대 2 몇 점 내기예요? 보덕님 10점이 되겠다 네 10점 내기 6 대 2 과연 과연 누가 해줄까요? 6 대 2인데 6 대 2인데 6 대 2인데 이번에도 팔로가 더 쌓인다 6 대 2인데 7 대 2 7 대 2 3 대 2 4 대 3 6 대 2 6 대 2 5 대 3 7 대 2 6 대 2 5 대 2 7 대 2 5 대 2 어 얘가 더 먼저 됐습니다. 9대 4 마지막 경기! 고! 우와 10대 4로 라이온이 여기선 이겼네요. 뽀동님 여기도 있는데요? 뽀뽀님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네요? 저는 더 날씬해야 합니다. 지금도 너무 날씬한데요? 그래도요.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가 원축이십니다. 한류야 고마워. 시작! 어 또 잘 탄다 얘네들. 지금 10대 4지? 얘네들 그네를 왜 이렇게 잘 타요? 10대 4 그네를 너무 잘 타는데? 어 됐다 이제 잠깐만. 옆에다가 하면 되겠다. 한명은 옆에다 해 한명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도는 안되겠습니다. 좋아 세게! 내가 이기고 있다. 제가 크라이니언이고 꼬동님이 황소에요. 한류. 누가 이길까? 좋아! 좋아! 어! 안돼! 한류 승! 한류 승! 한류 승! 한류 승! 한류 승! 한류 승!!! 한류meye 한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